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라팀장입니다. 금일은 4월 15일, 현재 시각은 2시 4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CS 윈드구역 커더본 112610입니다. 일단은 보합권의 등락을 좀 버티고 있으면서 저라고 한다면 여기랑 여기, 이 정도 조정을 받는 것들은 그냥 감안을 해가지고 가져가겠다. 이제 평단은 어느 정도 관리를 다 되셨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각자 평단에 평균 단가가 어떻게 되실까? 그게 좀 문득 궁금해지긴 하네요. 비중이나 그런 것들은 말씀을 안 하셔야 되는데 혹시라도 괜찮으신 분들이 계시면 평균 단가가 얼마다라는 부분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브리핑을 할 때 조금 참고를 해가지고 브리핑을 좀 해드릴까 싶습니다. 댓글로 평균 단가가 얼마인지를 괜찮으신 분들만 한번 남겨놔주시면 제가 이제 브리핑을 할 때 참고를 할게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 현금 확보를 하고 유상진자, 무상진자 조정을 받을 때 여기서도 대응을 잡고 여기서도 팔고 대응을 잡고 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평균 단가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진행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대응을 못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여기 이쯤에서 대응을 한번 살짝 조정이 나오면 대응을 좀 잡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비중을 너무 확대는 하지 마시고 너무 확대하지 마시고 현금 여력은 어느 정도 안전하게 안전하게 매매를 하셔야 된다. 그런 것들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평단을 좀 맞춰놨으니까 이제 이쯤에서 이 정도 조정이 나오는 것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그냥 지켜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면서 이제는 홀딩을 해서 좀 이제 중기적인 관점에서 좀 지켜봐야 되는 구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평균 단가를 관리를 좀 잘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단가가 좀 맞춰지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느 정도 좀 슈팅이라기보다는 반등이 좀 나오면서 추체적인 상향 흐름들이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일단은 기술적으로는 이 추세를 좀 지켜주는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이 추세를 만약에 지켜준다라고 하면 이제는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이런 식으로 좀 흐름들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에서 저항구간도 좀 있죠. 여기 이 구간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스틱이 좀 나오다가 스틱 나오다가 조정을 좀 받고 이런 식으로 지금 일단은 흐름들은 이러니까 이전에서는 이렇게 이런 흐름들을 좀 보여줬었고 지금 일단 흐름들은 이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으니까 예측을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큰 예측을 이렇게 하는 것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일단은 그렇지만은 추세를 이어간다는 가정을 했을 때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이런 흐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이 정도 살짝 조정이 좀 나오는 것들은 그냥 한번 버텨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평균 단가가 대응 여부가 여기서 이 공간을 좀 활용할 것인가 크진 않거든요. 이 공간이 이 공간이 뭐 좀 과감한 투자를 하고 싶다. 4%, 5%도 가량 좀 되는데 과감한 투자를 하시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약간 불타기도 좀 추세를 이탈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불타기도 좀 가능성이 좀 염두를 그래요. 좀 해볼 수 있지 않은 상황들인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뭐 일단은 우리 리포트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CS윈드 글로벌 타워 설치량이 증가가 된다. 글로벌 타워 설치량이 전반기 대비 크게 증가하면서 올해에도 실적 호조가 이어질 것이다. 자, 시장 점유율이 16% 수준으로 글로벌적으로 16% 정도로 점유율을 하고 있습니다. 최상위 터빈사인 지멘스 가메사, 베스타스 뭐 이런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이 중심으로 같이 성장을 해왔다. 뭐 그런 부분들인 것 같고 연평균 20% 성장한 반면 글로벌 풍력 신규 설치량은 연평균 20% 성장한 반면 CS윈드 매치량은 같은 기간 45% 대폭 성장을 했다. 시장이 성장하는 것보다 CS윈드가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되겠죠. 주요 고객사의 생산 요구에 대응해 주요 거점에서 현지 공장을 설립을 하면서 터빈산에 그러니까 이게 고객사들이 있는데 찾아가가지고 공장을 다 지었다라는 것들이죠. 앞으로도 공장을 더 지을 거고 터빈산의 점유율 상승이 가팔랐다. 그렇기 때문에 45% 정도 빠른 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그런 주요 요인들이 고객사가 있는 곳에 공장을 지어가지고 찾아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 점유율을 높이려고 하는 부분들이고 유럽 지역도 그렇고 이제 타워 공급 부족 중국에서는 2022년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타워 공급 부족이 발생하면서 중국에서도 매출이 확대되고 있고 베트남 말레이시아 대만 중국 터키 그리고 미국도 있죠. 미국에서도 7에서 9기가와트 규모의 2020년에는 16기가와트 시장으로 바이든 정부의 신환경 전책 드라이브로 시장의 규모가 좀 커질 것으로 예상하는데 여기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전망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됩니다. 미국에서도 그렇고 베트남 각국의 해상풍력 이런 쪽으로도 다 찾아가는 서비스를 진행하면서 공장을 증설하고 거기에 국가들에 맞는 정책적인 부분에서 신재생에너지 4월 22일 기후정상회담 관심이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는 부분들인데 신재생에너지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것이다. 간접적이 아니라 국내에 있는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 거점을 생산 거점을 두고 아니면 해외에 생산 거점을 두고 있는데 미국의 간접적인 그런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받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는 부분들이지만 유일하게 CS윈드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 라고 보고 있는 것들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종목 자체는 기업 자체는 전망도 그렇게 나쁜 편도 아니고 괜찮은 편이고 오히려 미국 중부지역의 특정 타워 업체를 인수할 것으로 예상되면 빠르면 5월 이내로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될 것이다. 이때 발표가 된다고 한다면 여기서 또 어떤 구체적인 모멘텀적인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 내용들도 다 그런 내용들이고요. 다 5월 이내 다음 달이에요. 다음 달 내로 업체 인수 조건이 9초가 된다고 하면 어떤 규모로 실적이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될지 그런 부분들이 전망치가 나와준다. 라고 하면서 추정치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변경이 살짝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오늘 움직임은 크게 없는 상황들입니다. 주가가 저장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염두해 두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이면 여기에 대한 브리핑을 드릴 예정이지만 아직까지는 우행 혼른들을 보여주고 있고 주가를 빠지지 않고 있는 모습들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브리핑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요. 추후에 움직임들을 좀 긍정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기대를 좀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AP 투자연구소에서 김명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AP 투자연구소라고 검색하시면 상단에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로 들어오셔가지고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에 들어오기 시작되시면 매일매일 종목을 추천드린 게시판들이 확인이 되시죠. 자 여기 4월 9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으로 들어오게 되시면 우리 통상적으로 이제 장전에는 뉴욕중시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설명을 드리고 9시가 되면은 종목을 추천해 드립니다. 원익큐브 현재가 6200원 1차업협가 6385원 선조가 5800원 그리고 9시 2분에는 시공테크 현재가 6750원 1차업협가 6950원 선조가 65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9시 3분에 한국종합기술 현재가 9300원 기준 매수가 드렸고 1차업협가 9580원 선조가 891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3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시공테크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수익을 드렸고 자 시공테크 그리고 한국종합기술도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자 여기 보시면 3종목 추천해 2종목 수익 1종목 보여줍니다. 시공테크 한국종합기술 수익종목 보유종목 1위큐브 이게 단타에 대한 그런 개념이다 보니까 매수가, 손절가, 목표가 잘 지켜주시라고 당부를 이렇게 또 드리죠. 자 이렇게 유의사항들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를 하셔가지고 반드시 좀 보시길 바라구요. 종목들이 이날 같은 경우에서는 당일 최고가 7100원을 더 칠하면서 1위큐브가 14% 그리고 시공테크가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종합기술도 16%가량 추천한 뒤 위에 올라갔구요. 누적 합산 수익률 매일매일 이렇게 종목을 추천해 드린 내역들을 기록을 한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물론 이제 손실이 날 수 있으니까 손절가 같은 부분들은 반드시 지켜주시는 것을 권유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뭐 우리 단기적으로 수익이 좀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초단타로 빠르게 결론을 짓고 싶다라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들어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죠. 홈페이지 여기 보시면 일별 월별 이렇게 쭉 결산이 있습니다. 무료시헌 신청도 신청도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